1. 성에 찬다 2. 성에 찬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왜 노상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아 어? 내 성에 찬다 내 성에 찬다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내가 노력 없이 성에 안 찬다 소리를 해 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변덕이 많다는 얘기야 이거 처음에는 좋아 뭐든지 처음엔 좋아 근데 중간쯤 가면 이거 뭐지? 어? 그런 후회 어? 그리고 끝까지 진득한 맛이 없어 본인이 그래서 중간 포기가 빨라 어? 그런 사주고 사주팔자가 남자 사주를 갖고 있어 어? 남자 사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남자들이 하는 일을 해도 본인이다 본인은 봐봐 여자들하고 수다 떨고 노는 것보다 남자들하고 노는 게 더 편할 거야 음 이성으로 보지 말고 남자를 이성 빼고 네 그런 성향적인 거 그리고 본인이 어찌 보면 성격이 털털하고 이런 것 같아 엄청 꼬장꼬장해 어? 엄청 꼬장꼬장하다고 맞아요 그냥 뭐를 넘기려고 안해 어?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게 없다고 엄청 꼬장꼬장해 피곤한 스타일이야 어떻게 보면 어? 꼬장꼬장하고 탈을 잡고 그런 사주야 어? 그건 본인이 그런 거지 그치? 왜 이렇게 탈을 잡고 꼬장꼬장해 얼굴은 후덕하게 생겨갖고 어? 얼굴은 후덕하게 그냥 어? 어? 남도 이렇게 품어줄 줄도 알고 이렇게 생겼는데 그렇지를 못해 근데 본인 내가 이 경주 이시 가중이 다 그런 것 같아 음 식구들로 보면 거짓 그런 어떤 것들이 다 식구들이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 음 그런 것들이 조금 꼬장꼬장하고 조금 어떻게 보면 그게 이기적인 거지 어? 그런 것들이 이 이시 가중은 다 그런 것 같아 엄마도 좀 그렇고 아버지 성향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움직이는 게 내가 가장 안정적이다 기술적이다가 하면 많잖아 뭐 예를 들어 제빵 기술도 기술이고 그치? 뭔가 내가 처음에는 난 1, 2년은 배워야 되겠지 배우고 나중에 가면 내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거를 택해야 돼 직장보다는 네 이렇게 뭐 제빵 기술 아니면 뭐지 많잖아 너무 많아 맞아요 김밥도 기술이야 떡볶이도 기술이야 뭐든지 그치? 그래서 어떤 기술을 조금 배워서 그 기술이 뭐냐면 내가 몇 년 후에 몇 년 후에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자립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것들 그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 본인은 음 네 그러면은 본인이 내가 적은 돈 갖고 내 장사를 한다고 그게 본인한테 제일 속 편한 일이야 음 본인한테는 그게 이게 또 기술을 갖고 살으라 그랬어 본인은 네 기술을 그러니까 꼭 어떤 그런 기술적으로 내가 봤을 때 제빵 같은 것도 괜찮다고 봐 그러니까 약간 선생님 말씀하시는 건 약간 몸을 어쨌든 움직이는 거를 그렇지 해야 되는 거네요 어 어 가만히 앉아서 사무직 가고 이러면 이게 하루 이게 막 우르락부르락 우르락부르락 이게 심해 음 어 심하다고 이게 본인이 지금 어떤 그 기술적인 거를 공부하라 하는데도 못하는 거 게을러서 그래 음 게을러서 뭔가 본인이 여기를 빵 때리는 게 있으면은 본인이 나서서 할 텐데 음 음 지금 그렇게 내가 봤을 때 뭐를 이렇게 한번 해보자 뭔가 시도를 해보자 이게 없어 음 너무 안일하게 갈라 그래 음 편하게 갈라 그래 음 어 그러다 보면 지금은 아직 나이가 있으니까 내가 그만둬서 다른 데로 취직을 하고 뭐 이렇게 업종을 바꾸고 이직을 하고 할 수 있다지만 멀리 봐봐 멀리 봤을 때 노상 내가 어디 들어갈 때 누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오 너 왔어 하고 받아주는데 없다는 거야 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어떤 기술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뭐 미용도 있고 아트도 있는데 그거는 본인하고 맞지 않아요 음 어 그런 쪽은 맞지 않고 어떻게 됐든 뭐 먹는 쪽이 됐든 음 그런 쪽도 본인하고는 맞는다 음 음 왜 식복이 따르는 사주기 때문에 어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겠어 뭔가 그냥 예를 들어서 문서가 져줘 본인한테 음 네 너 장사를 해봐봐 뭐 부모가 주든 누가 주든 본인 뭐 할 생각인데 저요? 없잖아 체인점 체인점 체인점이요? 어 아니요 체인점은 아니고 어 그냥 저도 이제 사무직 하면서 이제 내 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조금씩 생기 사실 생겼었는데 음 이제 좀 진지하게 좀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뭐를 해야 될까 그래서 어쨌거나 기술직이라고 해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거는 없고 어쨌든 공부를 그러니까 몸으로 어쨌든 하는 거라도 머리로도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기술직 쪽으로도 저도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음 제가 제빵 쪽보다는 음 그냥 그냥 조금 더 이제 학식이 좀 필요한 거 내가 좀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이 조금 더 나한테 맞겠다 제가 좀 어 게으르는 건 맞는데 약간 지적인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드립다 파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성격이 꼬장꼬장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파는 걸 좋아해요 어떤 이론적인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걸 하면 나한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늦게라도 정년 없이 일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생각을 더 프리랜서하고 있거든요 네 그치? 네 정년 없이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이게 가장 본인이 본인한테 맞는 걸 택해서 해 내가 뭐를 하라고 그런다고 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근데 내가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야 내가 보이는 거 지금 본인이 얘기하는 어떤 전문직 뭐 예를 들어 연구를 하고 뭔가 디테일 파고들어서 하는 거 이런 게 사실은 내가 봤을 때 본인이 다 끈기가 있어 보이지 않아서 그거는 본인의 막연한 생각 같다라는 거지 근데 내 말이 다 오를 수는 없으니 본인이 해보라는 거지 근데 이제 결국은 그러다 보면 아주 단순한 걸 본인이 찾게 됐다 찾게 돼 있어 응 아주 단순한 거요 응 결국은 그렇게 그런 쪽으로 본인이 예를 들어서 연구를 하고 뭐를 했나 그래서 뭐 IT 업계 쪽에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않아 학식이 있어서 뭐 응 그런 걸 하고 싶다 하더라고 어 IT 라기보다는 좀 식품 쪽 식품연구 이런 쪽이 농사를 지어도 응 어 조금 음 뭐랄까 뭐 약초를 재배한다거나 그렇지 응 그런 거를 좀 공부를 해서 그런 쪽으로 약초를 재배한다거나 뭔가 조금 그런 걸 해보고 싶어요 그냥 응 좀 해 본인 고집이 있잖아 네 본인 고집이 있는데 내가 뭐 하라고 그런 데서 해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거지 맞아요 응 본인이 그쪽으로 내가 해서 끝끝내 내가 뿌리를 뽑겠다 그런 의지 있으면 하면 되는 거지 그런 의지 있으면 내가 끝끝내 이쪽으로 한번 내가 해보겠다 내 의지가 문제지 하다가 말아버릴 것 같으면 뭐하러 하냐 말이야 오케이 응 그걸 하고 싶다라면 해 본인이 왜 이 고집 센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해줘도 내 생각대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안 돼 응 어 내가 해서 해서 잘못됐어 그래도 나만 나만 원망하면 되잖아 그치 근데 예를 들어 누군가의 떠밀렸듯이 이렇게 하다 보면 남의 탓을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라는 거야 고집 때문에 안 돼 이렇게 어찌됐던 본인은 조금 내가 프리랜서로 또 남의 직장에 있는 것보다 내가 혼자 뭐를 사업을 해나가든지 이런 쪽으로 가란 말이야 기술직이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해서 움직여야 본인이 뭐 한단 말이야 남 탓 안 하고 음 음 네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또 물어볼까 음 음 그런 이런 무속적인 걸로는 그런 게 있어요 약간 뭐 정해진 짝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어요 없어 그런 건 없어요 음 정해진 짝이 있으면 뭐 가만히 있다가 그 짝 들어오면 결혼하면 되지 음 그냥 그런 게 궁금했어요 뭐 이런 쪽으로는 뭐 인연의 뭐 합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고 뭐 그냥 저도 이제 주어들은 말인데 그런 게 있다고 하니까 정말 그런 걸까 싶기도 해서 음 인연은 예를 들어 인연이 정해져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래 나는 모르겠지만 미래의 누군가는 나하고 짝이 돼 그치 근데 그 미래에 짝이 있다고 그래서 본인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38에 짝 와 그러면은 38까지 아무도 안 만나고 기다리고 있을 거냐고 그리고 본인 사주가 결혼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주야 어? 아니 본인이 알잖아 까타 싫어서 남자를 내가 어떤 남자를 본다 한다 하더라도 너무 따지는 게 많단 말이야 음 그래서 이 녀자가 굉장히 어려워 본인이 누구를 만나서 조금 하다 보면 아 이거 아니야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고 안 된다고 그래서 결혼이 참 어려운 사주야 본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늦어야 돼 좀 더 그런 부분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고집 어? 나는 이런 남자를 만나야 돼 뭐 이런 거 조금 철이 들어야 돼 그래야 나를 알지 음 그치 나를 알아야 나한테 맞는 상대를 만나서 결혼도 생각하는 거지 어? 무조건 나는 이런데 어? 나는 이런데 상대를 어마어마하게 생각하면 그게 인연법이 이루어지겠어 안 돼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이 내가 뭔가를 시작하고 어? 내가 전문직이 됐든 기술직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걸 다 해놓은 다음에 내가 봤을 땐 결혼을 생각해야 된다 지금 상태로는 누구를 만나도 또 헤어져 안 된다고 갈등이라고 그러지 그런 거를 갈등이 어떤 상대를 만나도 갈등이 심해져 음 노속적인 거 뭐 이런 거 그건 아닌 거예요 음 단지 본인이 결혼을 언제쯤 하겠다 뭐 이런 거는 혼인이 언제 이루어지겠다 이런 건 나오는데 혼인은 내가 봤을 때 결혼이 어렵다고 그러잖아 음 이렇게 좀 늦게 차후로 미루는 게 좋다 음 라는 거야 네 이렇게 좀 철이 들어야 돼 그걸 그렇게 바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냥 궁금했어요 음 그런 게 있는 건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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